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옛날 도너츠 요거는 찹쌀도너츠구요 좀 눌러졌네요 그리고 이거는 꽈배기 요거는 옛날 고로케 그리고 요거는 옛날 단팥 도너츠 입니다 여기는 우유가 있구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찹쌀도너츠 샤오오오오 샤오오오 샤오오오 뱅뱅 맛있다 맛있다 팽이버섯 아삭아삭 쫀득쫀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팥을 별로 좋아진 않는데 이런 옛날 도너츠는 맛있어요 이 즙이 맛있는 건가 삽입시키는 소원과 고소도 고소하기 고소하기 삼겹살을 Always 저 혼자 마시는 거니까 저는 한 번도 안전하게 먹으려면 아하다 우유 무슨 맛은 한 번도 안전하게 먹었지만 아삭한 저녁 아삭한 저녁 아삭한 저녁 아삭한 저녁 아삭한 저녁 아삭아삭 맛있다 맛은 있는데 고춧가루가 땡기네요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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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자!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옛날 도너츠는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온 빵들 굉장히 맛있는 빵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물론 맛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옛날 빵들, 옛날 도너츠들 먹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안녕! 고맙습니다